공병호TV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직장생활하다 자기 일,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한지가 어느새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또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릅니다 그 이유는 변화가 몸에 완전히 배어있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병호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 100여일만 한 3달이죠 3달 정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 잡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의 변화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변신하는 그런 습관이나 태도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직장생활을 막 시작하였거나 한 10여 년 정도 됐거나 아니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은 각양각색이고 100인이면 100가지 이상의 답이 나올 정도로 삶의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방송은 정답은 아니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 특히 좀 젊으신 분들이 더 한번 깊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는 계약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뺏어 깊이 파고들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회사도 나를 내보낼 수 있고 나 역시 회사를 떠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항상 권리와 의무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로 접근한다 위험 관리로 접근한다 이 앞에 들어가는 주어는 삶은 리스크 관리로 접근한다 삶을, 세상살이를 리스크 관리로 접근한다 변화가 계속 되죠 그래서 한때 우량기업도 나중에는 평범한 기업이 되고 한때 수재도 나중에는 평범한 둔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삶은 리스크 관리다 인생은 리스크 관리다 세상살이는 리스크 관리다 그 이야기는 지금 잘 나가더라도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미래가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 경험에 의하면 잘 나가는 것은 3년, 5년, 10년 정도 요즘에 10년 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게 제가 한 30대, 40대는 그래도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변화의 속도나 진폭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볼 수 없죠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짧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여름에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인 기업과 마인드셋과 태도로 무장한다 삶에서 진한 경험도는 버릴 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경험 취득하는 지식, 정보 이런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자산으로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내 자신의 개인적 자산으로 축적해 나간다고 생각하려면 필요한 것이 뭔가 아닐까 기업과 정신, 기업과 마인드셋, 기업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새로운 일을 맡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경험을 개인의 자산으로 축적한다 새롭게 축적한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모두 다 개인의 자산으로 축적해 간다 이렇게 하면 삶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정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은 자신이 콘텐츠,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창업이 쉬운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큰 생산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소기도자가 들어야 될 게 없는 것 작은 컴퓨터 한 대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직에 있는 동안 정말 9 to 5, 9시부터 다시까지 일하고 꼬박 주말에 다 쉬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자신만의 별도 미래 준비 프로젝트가 있어야겠다 별도로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제 젊은 날 같은 경우는 글쓰기라든지 책쓰기라든지 강연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머릿속에서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머릿속에 건설하는 것이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개인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래도 잘 내다보고 그 다음에 유망성도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 내리셔야 되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준비한 것이 수요가 없어져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개인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은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 해도 되는 것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목록을 정리하셔서 그것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견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떤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상실될 때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큰 목표 작은 목표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 그 다음 긴 시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 같은 경우를 적절히 배합해가면서 자신의 삶이 무기력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계속 역종적으로 도전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운영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떠오른 생각은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도전해야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가운데 어떤 숨겨진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견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날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변화가 워낙 이렇게 경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영해 나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의지나 추진력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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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